으흠! 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네요 이번에 해보는 영상 나이트워프 동굴길 1시간 사냥 영상이 되겠습니다 사냥 방식의 루트는 이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안나 이제 안전성 찾았나요? 안나 안전성 찾았나요? 나이트워프를 선택한 이유는 시청자분들 중표 결정을 해봤습니다 딱히 시간을 주고 사냥을 못찾았어 딱히 시간을 주고 사냥을 못찾았어 뭐하냐면 레드 경험치 현식은 몬스 잡은 숫자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포탈은 두 번 들어갔다 나이트워프 5000스킬이요 저 위에 지금 사라져 설치되어있는거 하나는 하나는 여기 이거 설치되어있는거 하나는 아래에서 뼈쪽으로 튀어나온거 몰라 그리고 스카치리아 모스카치리아 에는 버닝이 없다보니깐 그래서 데미지 스킨은 기본 데미지 유닛이라는 데미지 스킨입니다. 이 전기지 스킨은 기본 데미지 스킨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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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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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